다자녀 개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연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정민 기자입니다. 복지부의 출산 장려 제도 개정안입니다. 자녀가 1명일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한 12개월을 더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2명일 때 24개월, 3명일 때 42개월 등 최대 60개월까지 출산 직후부터 해당 기간 동안 매달 연금보험료를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은 자녀 1명일 경우 2만 5천 원 정도, 2명이면 5, 6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을 낳으면 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야 12개월 치를 더 계산해 추가 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1명 출산 때부터 연금이 추가 적립되기 때문에 출산율 재고에 도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100% 국고 부담으로 복지부는 현행보다 연간 7천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복지부 안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을 마련했고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의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기상캐스터